믿고 보는 천만배우 황정민씨 모십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황정민씨 황정민 맞죠? 베테랑 강호급지 돈이 없냐 너희들 뭐해요 나한테 왜 그러는데 너희들 미투가 뭐 그러는거지 돈 많은 대스타가 떡하니 나오는데 그냥 보낼 수가 없잖아 그냥 운이 없었다고 생각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돼? 벅롱밤 10시까지 돈이 흔들어왔다 죽여요 제가 집을 그만하라 살리 하십시오 들어와 들어와 그거 한번만 해주세요 들어와 이씨